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막 이렇게 써 막 이렇게 써 또 막 버려 또 써 버려 그러면서도 좀 마음에 그 눈은 좀 있노라 부부사이인 것 같아요.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따는 유호. 35년 된 궁예 신점 10대 명인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 풀렸어 가 여덟 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후광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운 풀렸어 가 늘 얘기하고 저희 채널에 모토 중에 하나인 게 있어요 선생님. 귀신은 공짜 밥을 먹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누위로 보이지 않는 조상과 귀신은 공짜 밥 안 먹지. 그래요? 절대로. 산 사람은 달면 생기고 쓰면 뱉어. 그렇지만 누위로 보이지 않는 신과 조상 억울하고 한마리석한 귀신도 올리고 달래줘 봐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올리고 달래 종호스로 보내드리잖아. 그러면 도와주면 도와줄지 절대 해고지 않아. 크기가 다칠 걸 적게 다치고 적게 다칠 걸 비쳐 나가고 비껴가고 그렇게 해 주시지 절대로 산 인간처럼 좋을 때는 막 간슬게 다 빼줘. 싫으면 뒤도 안 봐. 그렇지 않아요. 귀신? 귀신 무섭지 않아요. 산 인간보단 더 선하고 더 착해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역시 귀신은 공짜 거룩을 드시지 않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을 항상 대우해 해드리고 항상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고 목매달아 가고 약 먹고 험한 조상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도 유독히 딱 한 마퀴 간 사람들. 이승도 못 가고 저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노숙자처럼 떠들어 혼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산자와 죽은 다음 간이 길이 다르니까 가게끔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저희 특히 대한민국은 조상의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군하랍이 자손이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잘 삼겨서 이 땅에서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파주 한 번 드려볼게요. 네네.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네네. 한 씨예요. 한 씨. 네. 한 씨 기준분이시고요. 70년생? 55. 네. 11월? 11월. 27일생입니다. лиш 아 SIMS 여자분이 역사 세 Beni вет MC 겠습니다. 확대를 흔들어. 어깨ator 안 딴 지주님이 오에 섭니다. кл꼭하다. 좋은 명하다. 양반은 항상 뭘 하시는지요. 선생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써. 써서 안이. 응. 막 이렇게ских object 예약? 또라 정 universo 보통 한진 악재 제품이시고, 많이 temat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또 써버려. 그런 직업 가지지 않았느냐고. 이름, 숫자를 널리 알리는 사주예요. 욕심도 많아. 머리도 똑똑하고 자연심도 강하다. 왜 오랜에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고 그러잖아. 사람은 이름 남기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숫자를 내신다고 그러잖아. 그듯이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좀 널리 떨치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47서부터 뭔가 슬슬 슬슬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7서부터 슬슬 운이 들어오게 돼서 쉬운 하나, 쉬운 세. 그때부터는 네가 만세를 풀릴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양반은 어디다 내내도 빠지지 않는 사주고, 똑똑하고. 단지 그러면서도 마음에 그늘은 좀 있노라. 같은 여자라고 해도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긴 입었노라 그래요. 여자들이 상처 입을 때는 뭐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남자야,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분명히 입었어. 앞으로도 이 사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건강하는 모든 걸 자기 손을 이루고 가야 사주예요. 운이 엄청 좋은 거네요? 꿈이 커. 꿈이 크다. 남자로 말하면 큰 그릇이네. 큰 그릇. 그리고 남 잠잘 때 잠 안 자. 그리고 이 양반은 사주가 사람을 쳐다봐도, 길거리를 지나가도, 하다며 나무를 봐도, 뭘 봐도 예사로 안 봐. 그런 생각이 무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대신에 머리가 똑똑하고 헌 대신에 외롭다. 외로워요. 외로운 사주는 분명해. 근데 앞으로도 이 사람은 앞으로도 승승장수는 사주예요. 10년까지는. 10년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넘도록 자기가 허구자운 일을, 뜻을 이루고 밀고 가야 사주라.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내리마크보다. 본인이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연인 사람은 좀 틀려요. 마음 먹는 게, 생각하는 게 틀리누라. 좀 남다로 생각하는 게, 이 벌을 쓰는 게. 뭘 하나를 보더라도 되게 다르게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좀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새싹이 나서 풀이 바랍파나는데 꽃이 피면 새싹이 나서 잎이 나서 꽃이 피는 과정 관찰하듯이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알리는 사람이 아니더냐. 몰라 그렇게. 그래요,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왜 생길 걸까요, 선생님? 이분 되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느껴지실까요? 느끼는 것은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인데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똑똑한 사람에게 만났겠느냐, 부딪혔겠지. 그게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옳아, 아니. 내가 하는 게 옳아, 아니.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딪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도 부딪힘이 있으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더 열심히 더 일을 갈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었나 보네요. 너보다는 앞장서고, 너보다는 내가 최고가 될 것이다. 두고 보자. 노력을 너무 많이 했노라 그렇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분은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사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이십니다. 나 그런 데라고 더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작가님을요. 작가가 뭔지. 소설가에 아까 선생님께서 바로 제대로 노사해 주셨는데 글 쓰는 작가님이세요. 소설가이신데 우리나라 아시아 최초로 여성분이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은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노벨 평화상 김정용 대통령 받으셨죠? 노벨상이 큰 거잖아. 최고의 상이죠. 그런데 이분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대한민국 경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분이시죠. 책이 지금 난리가 나왔대요. 인쇄소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그거 할아버지 반성이 많네요. 풀을 봐도 그래도 안 보고. 되게 감수성이 깊으신 분이시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리고 아까 아픔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부각이 되니까 전에 있던 일도 나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남성 작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 결혼하셨는데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되 보시면 말을 되게 조곤조곤하게 하세요. 차분해요. 네 차분하고 말도 가만감하고 얌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경사스럽네.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더 원하던 뜻하는 바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